아 이거 프레임 왜이래 야아 프레임 왜이러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1번 이제 완성이 된 거네 하스타일 바이히더 시스템이 하지만 소피아 지원한 워커드 시스템은 바이히더 시스템은 아직 안정적이 됐습니다. 콤배드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. 음...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나가자 디스패치 미션으로 하라는 거지 화룡에 먹으라고 어우 아까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이거 언제 50개까지 다 깨냐 디스패치 미션 뭔 말이야 메이스 팩실러리스 컴백 유니폼 음... 아 이거 해야되나? 해보자 그 다음에 컴백 디플로이먼트 가서 요거를 이어... 어 이거 못해? 아... 여전히 못하는 건가? 아... 여전히 못하는 건가? 하여튼 이제 34... 34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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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